지난 2016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부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정은 거의 없고, 주로 상호토론과 학교 밖 학습을 통해 민주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창의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로 부산에만 43개, 전국적으로 1,400여 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울산에도 내년 중으로 초등학교 7곳이 울산형 혁신학교, 이른바 서로 나눔 학교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현재 예비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청량과 강남초 등 7개 학교에 대해 심사를 거쳐 공식 혁신학교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학부모와 교직원 추천이 있을 경우 각각 1개 중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성적 순으로 서열을 나누는 기존의 교육 형태는 완전히 사라지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자율적인 커리큘럼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이라는 부담이 커서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혁신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울산과 대구, 경북뿐입니다. 서로 나눔 학교로 이름 붙여진 울산형 혁신학교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의 상징이 될지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될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